자 지난 시간에 소액증수면제 소액은 증수를 면제한다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그나 2000원부터는 증수합니다 그럼 2000원은 뭐를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을 갖고 그래서 1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왔죠 2000원 미만이라면 재산세에 변기고지되는 세액을 제외한 뭐만을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 자 그 다음 오른쪽 납세무자 신고우모 재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6월 1일 소유자가 1년분을 다 내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사고 팔았는데 뭐다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요 장금이 끝났는데 그럼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하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장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정부는 매수자를 모르죠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럼 매도자는 억울하잖아 억울하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하라 신고하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내내 신고하라 6월 10일까지 그래야 7월달에 실질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오죠 그래서 중요한 건 10일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거요 그래서 5일은 과세권자와 관련된 숫자고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질 소유자를 절대 잊으면 사유발생이라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 박스에 1번만 알면 돼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장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하면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하라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세금상 불이익이 없어요 정부가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과세대상에 기록하는 거를 등재 등기에 속지 말자 그리고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 법은 왜 만든 거예요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까지 실질 소유자를 소유하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1일 이내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직권조사 과세권자가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06번은 세부담 상한이네요 세부담 상한은 왜 생겼어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만큼 오른 만큼 부과하면 안 되죠 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세부담이 급격히 일어나면 안 돼요 세부담 상한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7쪽에 보시면 100분의 150이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부동산만 있어요 토지건축물 주택 이렇게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입니다 해당 연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100분의 150을 넘어갈 때는 해당 연도 세액은 100분의 150이다 150% 즉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0%까지만 올려라 그래서 06번이 100분의 150이에요 100분의 150이다 세부담 상한이 자 그 다음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주택은 공식 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3억 이하 100분의 105까지만 올려라 즉 5%만 올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6억 초과 9억은 9억 이하는 100분의 110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까지만 올려라 그 다음 3번은 보다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30%까지만 올려라 그래서 주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150이 없죠? 그러나 토지건축물은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100분의 150 작년보다 50%까지만 올리고 주택은 가격에 따라 5%, 10%, 30%까지만 올려라 그래서 박스가 딱 나와있네요 박스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가운데는 100분의 110 밑에는 100분의 130 단 주택이외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납기 이내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연체이자가 붙죠? 연체이자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가산금 몇 프로가 붙나요? 3%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가산금을 뭐라고도 얘기하나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가산금 연체이자 그러나 국세는 가산금을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 이런 내용도 이제 개정세법을 통해서 다 정리해 드립니다 진도가 끝나면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중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월화를 계산하는 거죠 한 달까지는 3%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0.7억씩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중가산금이에요 1월이 지날 때마다 1만 분의 75 단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월화를 계산이니까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한 달까지는 3% 두 달째부터 1월이 지날 때마다 0.75% 여기에다 끝까지 가면 안 되죠? 5년 월화를 계산이니까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가산금은 중가산금은 60월을 초과 못한다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2번 2번 중가산금이 얼마 30만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원 이상만 적용한다고요?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30만원 30만원 여부를 따질 때는 보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합치면 안 되잖아 너무 많이 세금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가산금은 3% 고지서 날 나오면 납기 요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1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체납된 세액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30만원 여부를 따질 때는 고지서에 여러가지 세금이 찍혀 있겠죠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한다 그리고 재산세에 날라올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함께 날라오는 게 뭐다? 부가세 지역자원실세는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날라오는 거죠? 무조건 날라오는 게 지방개혁세 몇 프로? 20% 2번 납부세에게 2번 별부처에 어렵게 나왔을 때 지방개혁세 20% 따질 때 과로 도시지역부는 제외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다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딱 하나 제외되는 것은 지방개혁세 20%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부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 다음 부가징수 부가징수 지방개혁세 재산세랑 함께 납부할 때는 재산세와 함께 부가징수한다 그 뜻이에요 지방개혁세도 함께 징수한다 그 다음 변기세목 소방부는 지역자문실세죠? 변기세목은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변기하여 날라오는 세금이다 원래는 따로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날라오면 오리지널 재산세 두 번째는 지역자원시열세 세 번째는 지방개혁세가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 다음 공급원은 반드시 알아야 돼 물납분납 물납분납 요건이 충족돼야죠 물납은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천초가 일명 물천지예요 그리고 대상은 전국에 있는 거 하면 안 되죠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뭐만 받아준다? 부동산 관할 구역 안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자기 관할 것만 받아줘요 우리 동네 것만 옆 동네 건 안 받아줘요 왜? 지자체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틀리죠? 자기 관할 것만 자 그 다음 신청허가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하자가 있는 부동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죠 신청하라 누가? 납세의무자가 드디어 숫자 나왔네 신청 서류를 갖추어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청을 하면 과세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허가 여부를 통제해 줘죠 통제를 해 줘야 돼 그럼 이거는 정부가 한 거니까 5일 요렇게 10일 5일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 물납화가 또는 부동산은 변경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래서 이제 뭐다 불허가가 떨어졌어 그럼 변경 신청할 수 있죠? 변경 신청할 때도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납세의무자가 아는 거야 그럼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허 그럼 정부는 5일 이내에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장관 정부와 관련된 수 있는 5일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수 있는 10일이에요 그리고 4번 물납을 화가받은 부동산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셨을 때는 납부기한 납부한 걸로 본다 왜 불허가가 떨어졌잖아 그럼 변경 신청하다 보면 납기가 지나죠? 이런 거는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3번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부적당하면 당연히 뭐다?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변경 신청해야죠 2번 지장군수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통지를 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한다 납세의무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10일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4번이야 자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부동산을 평가해야죠 차액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는 항상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시가격 객관적인 가격 그럼 물납하면 이익난다 손해난다 이익나죠 틀리죠? 손해나죠 최저 20-30% 손해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최대 50%까지 손해날 수 있어 공시가격은 시세의 70-80%잖아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자 시가로 본다 그럼 시가는 뭐냐 객관적인 가격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가격에 따른다 다만 수용 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 등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이런 거를 시가로 봐주는 거야 객관적인 가격 자 그래서 박스가 중요하네요 박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입니다 주택 개별 주택가의 공동주택가액 이게 공시가격 그 다음 건축물은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그래서 토지주택 건축물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손해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여기까지가 깊이 있게 출제되죠 물납 딱 기초가 뭐다 천만원 초과 관할 구역 부동산 10일 이내에 신청하고 허가는 5일 이내에 받고 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12월 말 하면 안 돼요 시가는 박스만 알면 돼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분할납부가 나와 있네요 물납 분할납부 얼마 초과 250만원 초과 엔드 일부 초과니까 일부지 그리고 납기 경과 후 분납기간은 2개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요건 250초과 일부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6개월은 종부세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50초과에서 500만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500만원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그래서 분할납부 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만 딱 정리하면 돼 기준점 250초과에서 500만원까지 500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뒤에 지문이 그럼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 50% 이하 그래서 박스를 잘 기억해야 돼요 250초과에서 500만원 이하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수정 좀 하셔야 되겠네요 250이 아니라 500만원이 아니라 얼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좀 수정 바랍니다 진도가 이제 끝나면 이제 교재 수정 내용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나와 있죠 그죠 수정해 주세요 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뭐다 분할납부 신청 및 수정고시는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까지 근데 물납은 10일 전까지 하는 거죠 얘는 10일을 안 써요 납부기한까지 자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좀 하시라고요 납부할 세액이 1천이 아니죠 그죠 250 250 초과 250 초과에서 500만원까지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대로 하세요 자 요건이 얼마다 250 초과다 250 초과에서 얼마이야 500만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이게 그대로 오는 거야 그리고 얼마 500만원이 넘어갈 때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50% 이하 그래서 50% 이하는 맞죠 근데 그 위에만 수정하세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얼마로요 250만원을 초과하는 걸로 그것만 수정해주면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다 250 초과에서 250 초과에서 500만원까지는 뭐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500만원을 넘어갈 때는 절반을 분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비과세 자 재산세 마지막 부분입니다 1번 국가 등은 과세권자죠 당연히 비과세한다 모든 세법의 기본이에요 꼭대기 국가 지자체의 지자체의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의 주한국제기구 소유하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밑줄 그어 과세했잖아 누가 외국정부가 그럼 우리도 똑같이 부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죠 국가 지자체의 지자체의 조합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국가 소유예요 잔금이 안 끝났잖아 그럼 이럴 때는 누구에게 부과한다 매수계약자 소유권은 국가지만 매수계약자가 잔금 전에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죠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은 소유권은 국가 거지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 자 그 다음 양과로 2번 양과로 2번은 개인 소유재산입니다 1번은 국가 소유재산이고 자 2번은 자 2번은 개인 소유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부과를 안 합니다 밑줄은 볼 필요 없고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번만 알면 돼 유료 그래서 개인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료를 줄 수도 있죠 그럼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뭐다 비과세 유료 사용료를 주고 있죠 개인은 과세합니다 이렇게 유무상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이 나오면 개인재산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거야 비과세 그래서 1번에 보면 개인재산을 국가가 유료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부과한다 자 그다음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여기 용도는 대부분 수익이 없는 공익용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도화재구 유지 묘지 묘지만 알면 돼 묘지는 조상보 목적임으로 비과세다 그래서 이러한 땅들은 수익이 없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넘어가죠 꼭대기 2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포인트가 뭐다 공익상 수익이 없는 땅 그래서 박스 1번 별 딱 붙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이 아니라 통제보호구역 제한이 아니라 통제보호구역은 38선 밑에예요 얘는 38선 밑에 보면 대성동마을 마을이라고 있죠 그게 통제보호구역이에요 거기는 땅이 대부분 지려밭이요 그래서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성동마을 주민들도 농사짓고 집짓고 살아야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즉 과세한다라는 얘기에요 전답 과수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농지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은 거야 수익이 없는 거 채종림시엄님 씨앗채취 샘플채취 공익상 비과세다 그 다음 3번은 자연공원법에 다른 자연 공원자연 환경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에요 보존지구 보존하는 지역이니까 세금을 거두면 안 되죠 비과세 그 다음 백두대간 백두대간 이런 데 임여가 있으면 수익이 없잖아요 그죠 비과세입니다 자 3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건축물도 1년 미만은 비과세합니다 근데 3번 옆에 적어요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한다 그럼 1년 이상은 과세한다는 뜻이죠 근데 1년 미만이다라도 사치 사치상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 별장 고구보락장 등 사치는 무조건 비과세하면 안 되죠 과세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4번 비상재 구조용 이건 다 수익이 없는 선박이야 무료 도선용 이런 거는 공익상 사용하는 배임으로 비과세 자 중요한 거는 5번이에요 철거 철거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뭐를 비과세한다 건축물 밑에 토지는 과세합니다 이렇게 철거 하면은 뭐를 비과세한다 건축물만 밑에 땅은 과세한다고요 자 주택이 철거됐다 뭐만 비과세한다 위에 건축물만 밑에 대지는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됐다 그럼 괄호가 뭐라고 나왔어요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밑에 대지는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박스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과세 딱 밑줄고 사치 별 꼴 고고고 쓰리고 조 사치는 무조건 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비과세 파트가 끝났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대표 여제 1번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유는 무료니까 그러나 다만 유료 돈 받았죠 개인은 부과한다 맞네 2번 대통령료 정하는 도화 재구 유지 묘지는 대부분 공익상 사용하는 땅임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3번 공원 자연 보존 나는 지역이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4번 통제보호 구역 전답 가수원 대지를 포함만 토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전답 전답 과수원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과세한다 농사 짓고 집 짓고 사니까 세금 나와요 포함만이 아니라 제외한 그리고 5번은 철거 철거 명령을 받았다 뭐를 비과세한다 건축물을 또는 주택 주택은 뭐만 건축물만 그래서 과로가 나왔잖아요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럼 대지는 과세한다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네 자 재산세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재산세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뭐다 종합부동산세가 시작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시작하죠 시작하죠 감사합니다.